와우 인사부터 드려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시그니처 문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입니다 저희 자기소개도 한 번씩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3D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의 토끼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의 고양이 세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도이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아기곰돌이 클로입니다 네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곡은 뭐게요? 바로 오로라라는 곡이에요 어떠셨나요? 오로라라는 곡이었는데요 저희가 약간 여름에 청량청량하게 나온 곡이었는데 이렇게 환호를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짱이다 짱이다 그쵸 맞아요 그리고 저희 30강원 세계산림엑스포 맞죠? 맞아요 와 진짜 정말 지금 손해받게 돼서 이렇게 무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세계 최초로 열린 강원 세계산림엑스포잖아요 맞아요 강원도의 멋진 산림의 우수성과 또 평화가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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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데뷔곡인 눈눈안나 라는 곡이랑 너무 아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까지 활동했던 안녕 인사해 라는 곡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끝까지 재밌는 무대 많으니까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너무 더워보여요 그래도 쉬실 수 있으시죠 믿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해야할까 여기서? 여기 여기 센터가 있네 여기가 센터에요? 여기가 센터에요.